1, 2, 3, 4, 5, 6, 7, 8, 8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?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해봅시다 이동해서 치고 이동해서 치고 하고 양옆으로 갔다가 벌리고 접고 돌고 나서 알겠죠 여러분?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친구 있으면 친구랑 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있다가 해볼게요 1, 2, 3, 4, 6, 7,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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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, 10, 10 쉬워요 여러분들 쉬우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5, 6, 7, 8, 8, 8, 9, 10, 10, 11, 12, 13, 13, 13 박수, 찍고 한번 더 찍고 이동, 이동 1, 2, 2, 박수 2, 3, 4, 박수 왼쪽! 왼쪽! 진짜 여러분 그렇게 안 어렵죠? 어려워요?